여러분 이제 우리가 욥기를 여덟 번째 맞으면서 38장으로 훅 건너뛰었습니다. 몇 장에서 건너뛴는지 기억하세요? 9장입니다. 9장에서 한 30여 장을 훅쩍 건너뛰었습니다. 그래도 그 32여 장 가운데 어떤 스토리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첫째는 그 유명한 세 친구의 무료한 공방이 계속 피로감을 더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공회전 하듯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그러면서 아주 가혹한 언어로 욥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32장에서 37장까지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 앞에 세 친구는 이름 기억 혹시 아십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그런데 32장서부터는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이 친구는 특별히 양비론자입니다. 너도 틀렸고 너도 틀렸다. 라는 데 또 논조를 끌고 갑니다. 그렇게 아무 결론이 없는 친구들의 공방이 37장까지 빼곡히 메워져 있죠. 그리고 이제 38장에 와서 38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 욥의 두 가지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하시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내게 끊임없이 덮쳐오는 이 고난과 환란을 좀 멈춰 주십시오. 그런데 단순히 그것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시선이 뭐였는가 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는 걸로 보아서 틀림없이 하나님께 증거를 받거나 끊어진 존재야. 욥이 그게 가장 두려웠어요. 정말 저 사람들의 고발처럼 나는 하나님께 혹 끊어진 존재는 아닐까. 버려진 존재는 아닐까. 이것이 욥의 큰 감추어진 두려움이었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절교하고 흑암 속에서 뒹구는데도 수많은 언어로 질문을 퍼붓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사인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대화 좀 합시다. 어쩌서 하는 겁니까? 싸인도 없고 대답도 없고 정말 나는 버려진 존재인가요? 그래서 소통 좀 합시다.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기도응답이 이루어진 걸까요? 오늘 38장에서는 욥이 드디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시는데 1절을 한번 볼까요? 38장 1절 여러분, 어디 가운데서 말씀으로 임하셨죠? 폭풍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폭풍우 속에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오늘 사실 중요한 주제는 폭풍우입니다. 왜 하필 그냥 임재하시거나 그냥 나타나시지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하셨을까? 이 폭풍우는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폭풍우에 대해서 조금 성경 굵은 흐름을 보고 내용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땅과 물을 구분해 놓으셨어요. 경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했더라? 그게 참 좋았어요. 좋았더라 라는 말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언어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벽했다 그 뜻이겠죠? 좋았더라. 토부. 자 그리고 오늘 성경을 눈을 돌려서 잠깐 보시면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바다가 이제 이 8절부터는 좀 문학적인 표현을 썼기 때문에 유심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바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빚어지고 창조될 때 그 뜻이겠죠? 그때의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10절 다 같이 시작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무슨 뜻인가 하면 바다와 땅을 정확하게 경계를 만들어서 바다가 아무리 파도가 높더라도 땅을 덮지 못하도록 모든 도량을 설계했다 그 말이에요.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여노라 이건 누가 경계를 정하시고 누가 이 질서와 원리를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시고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아무리 파도가 하늘 끝 닿을 듯 성나서 넘실될지라도 바다를 땅을 덮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그 리얼한 현장을 좀 경험하냐면 시인들의 시편의 기록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시편 107편을 보세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우리 인생을 설명합니다. 우리 인생을 비유하기를 배를 타고 수많은 파도가 덮쳐오는 그 바다에서 영업하는 자처럼 인생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죠. 제가 몸이 좀 몇십 년 전에 많이 아파서 교회 휴가를 얻어서 저 남해 바다에 며칠 가서 그냥 갯바위에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바다만 멍하니 바라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울증이 걸리겠더라고요. 바다가 자꾸 들어오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몇 가지 큰 진리를 깨달았는데 계속 파도가 와서 때려요. 바위를 갯바위를 칩니다. 한 개도 똑같은 파도가 없어요. 물결도 다뤘고 물살도 틀려요. 다 다뤘습니다. 마치 뭘 보는 듯하냐면 우리 인생살이를 보는 듯해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시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어느 바다에서 보나니?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이 깊은 바다의 뜻은 이제 곧 밝혀지는데 풍랑에 있는 바다를 얘기해요. 25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뭐가 일어나요? 광풍이 일어나요.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그러니까 광풍도 누구의 허락하에 물결이 치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허락하에 바람도 불고 광풍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광풍을 통해서 이 깊은 바닷물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다고 여기 설명하냐면 그의 기이한 일들을 그랬어요. 그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게 될 것이다. 광풍 속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광풍으로 말하면 우리 인생사의 혹독한 고난, 환란일 텐데 그것이 그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이한 어떤 것을 보여주신대요. 다음 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여러분 이런 배 타봤어요? 저는 겪어봤어요. 저녁 예배 시간인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이 어딜 좀 가자고 해서 어딘지도 모르고 한 3일 따라 나섰던 적이 있어요. 전라남도 해남 쪽에 가면 땅끝 마을이 있습니다. 토마리라고 땅끝 마을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거기 가니까 조그만 배 선착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 나뭇잎만한 방주호라는 배가 하나 있더라고요. 나뭇잎만이 조그매요. 몇 사람 앉으면 꽉 찰 정도로 작은 배인데 거길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탔어요. 그 원로 목사님 또 배 선장, 선장님도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저 배가 출발할 때는 정말 거울 위를 미끄러지듯이 아주 바다가 평온하고 햇살이 찬란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이상하대요. 한 15분쯤 바다로 갔나요? 갑자기 하늘을 보니까 오둑오둑해지면서 어디서 몰려왔는지 목장 구름이 몰려오더니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그 구름을 몰고 온 거겠죠. 그러면서 후두둑 후두둑 비가 때리기 시작하는데 비 방울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하는데 파도가 쳐요. 파도가 이렇게 쳐요. 그런데 배가 파도 끝에 이렇게 섭니다. 옆으로. 이런 배 타봤어요? 안 타봤으면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저는 안 그래도 물을 무서워하는데 정말 이렇게 죽는구나 싶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데 그 뱃길을 수없이 오고 갔던 선장님과 원로 목사님도 이 사태가 심각한 걸 알고 원로 목사님이 선장님한테 선장 엔진 끄게 놀래가지고 목사님 엔진을 끄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럴 때는 동력 하나를 꺼야 동력이 파도라는 동력이 있고 배에 엔진이라는 동력이 있으면 이게 잘못 부딪히면 배가 뒤집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을 끄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또 그때. 그러면서 선장님이 엔진을 탁 꺼요. 저를 보고는 배 밑에 들어가 있으래요. 배 밑바닥에 그래서 졸지에 요나가 돼가지고 거기 엎드려서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한 20분을 배가 파도 끝에 올라갔다가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춤을 추는데 마석도라는 섬에 겨우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남의 집 텐마루에 그냥 누워가지고 한 3시간을 정신이 나가서 그냥 멍하니 혼절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10편 107편을 읽으면 그때 그 풍랑 만났던 생각이 어제 일처럼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절을 잘 보세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바로 그 순간이에요. 이게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나이가 젊든 많든 나이와 상관없이 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계속 어려움이 봉착하고 이 문제 치워지면 더 큰 놈이 달려들고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각을 혼미있게 만드는 일들이 여러분의 그 격렬한 청춘의 날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음 절을 보십시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이오와께 부르지 즈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어떻게 하사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광풍을 못게 해서 다시 예전과 같은 고요한 바다로 만드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때는 광풍을 만나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풍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 할 정도로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풍이 없어야 되고 우리의 목적이 평안해야 된다는데 몰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로안 윌리엄스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 생활의 목적지는 행복이어서는 위험하다. 무엇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를 끝 무렵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치에는 목적적 가치가 있고 수단적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몰두하고 애쓰다 보면 뭐는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자연적으로 쫓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행복은 궁극적 가치가 아니라 수단적 가치입니다. 그럼 우리의 궁극적 가치는 뭘까요? 거룩이에요. 그 얘기는 조금 후에 미뤄두기로 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인생을 욕처럼 파도 끝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다가 곤두박질을 치게 합니다. 그러면 일이 구르고 절이 구르면서 이 시인의 고백처럼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거울 위를 미끄러지는 것처럼 바다가 조용하고 평안하고 고요해집니다. 과연 이 양자 사이에 때로는 평안을 주시고 때로는 고통을 주시고 이 양자 사이에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은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까불면 국물도 없어. 이거 경험시키고 이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걸까요? 마치 격투기 선수가 초등학생 안바를 걸어가지고 너 그래도 입 나불거리고 까불래? 이러는 시기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그런 교훈적 차원에서 이런 재난을 주셨다면 그냥 굳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안 나타나시고 천사 청군 몇 사람 풀어서 청파동에 송태근 손 좀 봐라 더 이상 떠들지 못하게 그래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그 절개하던 요백의 하나님이 그것도 직접 나타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하고 계신다는 걸 놓쳐선 안됩니다 폭풍우와 평안 사이에 뒹굴게 만드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10편 107편 43절을 보십시다 43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뭐를 깨달으리로다? 인자하심 인자가 뭐죠? 해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마저 못 본 10편 107편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기서 말하는 기이한 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절을 한번 볼까요? 25절 베드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다음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 도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 28절 이에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지지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다음절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호와의 뭐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뭐죠 여기서 말하는 기적이 기이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폭풍을 하는 주제에 대한 정리가 대충 다 끝났어요 폭풍 치다가도 그런데 이 폭풍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폭풍어예요 또 평안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폭풍어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평안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양자 사이를 뒹굴게 인생을 경영하시면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신대요 그 기이한 것이 뭐나 봤더니 43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요베에게 첫 마디가 뭔가를 주목해보세요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 무지한 말로 라는 말은 요버를 포함한 전 인생과 친구들을 묶어서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무지한 말로 그런데 뭐를 어둡게 한대요 생각을 이거 누구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이 생각이란 말이 에차 라는 말을 썼어요 에차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인가 하면 도모 괴핵 숙고 끝의 어떤 결정 이런 뜻이에요 도모 괴핵 숙고 끝의 어떤 결정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폭풍을 허락하시고 어떤 때는 그 폭풍을 파도야 잠잠하라 명하셔서 고요한 고울처럼 만들어 놓으세요 우리는 살면서 이것만 좀 치워지면 숨을 쉬고 살겠는데 이것만 좀 해결이 되면 숨을 쉬고 살겠는데 그 문제에 빠져서 문제를 치워내기에만 몰두하거나 급급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담벼락과 문제를 뛰어넘어서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이한 일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된 시 하나를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또 하나는 오래전에 여러 차례 봤던 애니메이션 영화 한 편이 기억이 나요 시는 어떤 시인가 하면 여러분 유치한 시라는 분 아시죠 청마 유치한 이분이 쓴 유명한 시 중에 그리움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는 사실 내용은 어떤 여인을 흠모하고 짝사랑한 나머지 바윗돌처럼 꿈쩍 앉는 이 용도라는 어떤 여인에 대한 애갈픈 심정을 담은 시입니다 그런데 그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의 경랑을 얘기하는 거죠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임은 묻같이 까딱 앉는데 사랑하는 사람이죠 땅덩어리처럼 끄떡하지 않고 있는데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날 어쩌란 말이냐 그러다가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이분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서요 그 소식을 건너건너 들었던 그 여인이 이제 답변겸 탑이라는 시를 하나 남겼어요 그 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는 저만치 가고 나는 여기 섰는데 손 한번 흔들지 못하고 돌아선 하늘과 땅 애모는 사리로 맺혀 푸른 돌로 굳어라 이 짧은 시인데 이 마디 마디에 녹아진 그 하무인은 어마어마해요 결국 이루지 못하고 둘 사이는 끝났지만 마치 우리 인생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빼고 우리 삶의 모든 절절함을 거기에 대입시켜 보면 인생이라는 건 이런 녹두리처럼 들려집니다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그러다가 그 파도와 파도 사이에 뒹구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해답서를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시선을 기한대로 돌리기 위한 그러면서 제가 퍼뜩 머릿속에 떠올랐던 애니메이션이 뭐냐 하면 짧게 끊어진 영상인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한번 볼까요 조롱도 올 시간인데 한번 보십시다 저희도 도와주 도와주 이제 You? We could get out of the palace, see the world. Is it safe? Sure. Do you trust me? What? Do you trust me? Yes. I can show you the world Shining, shimmering, splendid Tell me, Princess, now when did you last? Let your heart decide 나머지는 찾아보세요 저희는 여기서 굉장히 강렬했던 대사가 뭐냐면 이 공주는 성 안의 세상 밖에 몰라요 그런데 알라딘이 매직 카페트를 갖고 와서 타라 그래요 그러더니 공주가 첫 마디가 뭐였어요? 안전한가요? 물었죠 그런데 사실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알라딘은 나를 믿나요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카펫에 올라타서 신천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New World 이게 신천지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이상한 사람들이 먼저 차용하는 바람에 이게 참 불편한 표현이 됐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웃고 넘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폭풍 같은 고난과 평온 사이에 우리를 뒹굴며 누구나 그걸 경험해요 그런데 그 자체가 목적이 있지 않고 그 우리를 뉴 월드 신세계 이것도 광고가 될까 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이한 일 뭘까요 10편 107편 43절에 보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세요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뭘 깨달으리로다 인자 해세드 하나님의 해세드가 가장 절정에 나타난 현장은 결국 십자가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에요 온 세상을 캄캄하게 만드셔서 차마 아들이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순정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아들을 향하여 등을 돌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등 뒤에서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등 돌린 아버지는 그 눈을 구원의 대상인 우리를 향하여 마주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상 하나님의 자비를 설명할 현장에 있을까요 인생은 꼭 직선적인 해답으로 결론되어지지 않는 오묘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친구놈들은 지금까지 뭐라고 욕을 공격했나요 너 지금이라도 회개해 까닭없이 하나님이 그런 재난 주시지 않아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네 모든 잃었던 것들이 되돌려주고 회복이 될 거야 내가 다분히 권선징악적인 율법적인 잣대로 친구를 매멀차게 공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욕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로 시선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재난과 고난을 주셨더라구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이 수천년 후에 역사의 실제 시간 속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 죽으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보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표현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에 얹어져 있으면 아니 내 자식이 태어나면서부터 병치레만 하다가 결국 그 가장 사랑받을 나이에 엄마의 가슴에 묻어버린다면 그 엄마에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설득이 되겠어요? 해석이 되겠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어떻게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엄마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우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데 이 십자가의 깊은 터널을 경험한 자만이 그 십자가 앞에 세워져서 신음이 올라오듯 비명이 터지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았습니다 거기에 내가 죽었을 자리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나이가 든다고 철이 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만날 때 인간은 제대로 철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인간은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언제 겸손의 모양을 낼 수 있는가 하면 어느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곤두박질 쳐져서 자기의 본연의 형체는 오데간데 없이 너덜너덜 해져가지고 아 세상에 내가 입열어서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이 고백이 가능해질 때 겸손의 흉내라도 낼 수 있다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 학교 선배님이 저 신학대학원 큰 신학대학원 교수님이신데 대학원 원장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무슨 일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제 방에 들어오시면서 그냥 문맥도 없이 다짜고짜 성 목사님 이 성화라는 게 있는 겁니까 그래요 힘든 일이 있었나봐요 신학대학 교수님이 이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에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 볼일 보고 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질문이 계속 묵직하게 남는 거죠 성화라는 게 성경이 말하니까 있긴 있겠지 그런데 내가 혹 성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새로운 성화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우리가 인격적인 수양을 하고 성품을 계속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노력을 한다면 사람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것도 성화의 한 일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성화의 출발 지점은 십자가 앞에 세워질 때입니다 내가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앞에서도 완전히 부서져서 소리도 못 내고 면목 없이 십자가 앞에 세워져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제가 설 수도 없고 한 호흡도 내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매일 전전긍긍하면서 십자가의 보혈과 공로를 붙잡는 그 태도가 성화의 출발 지점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타났어요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입니다 결국 모든 인류의 소망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데 인류의 소망을 두신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또 한 주의 고단한 삶이 이어지겠지만 우리의 흔들릴 수 없는 기초 뿌리는 십자가의 뇌절을 대신해서 피울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가 서있을 뿌리요 기초요 출발 지점임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또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